힌트 아니오! 어 고맙소. 근데 이거 고맙소. 입 속에서 와다닥. 이거 개 미션인데 고맙소. 아 그래? 아 개 미션이오. 꽃 찾아오는 거. 왜 불렀어? 당신 나한테 왜 자꾸 도움 주시는 것이오? 어휴 어휴. 저기 꽃이 있어.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오? 왜 자꾸 나를 도움 주시는 거니? 설마 스파이는 아니겠지. 아니오. 꽃도 어려운. 진심이오? 응. 당신 뭐야? 오늘 사람들 나한테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하오. 근데 내가 뭐 묻고 싶은 게 한 가지인데. 당신은. 돌쇠야. 그래.